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위크 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수부대 아시죠 그 굉장히 그 특수한 임무 어려운 임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들이 있죠 그 특수부대들은 그 정식력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일주일을 이제 헬위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요 위크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상황인가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군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그 해병대 수색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지어요 잠 안 자는 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또 어떻게 잠 안 잘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신력으로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국 이런 이제 각 군의 특수부대, 정말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 특수부대들은 다 이제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그런 특수부대 출신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특수부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사회에 이제 복귀를 합니다 사회를 복귀했더니 세상 일들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 이런 일들을 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갈 때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왜 자기한테 그런 일들이 쉽게 느껴지나 그것을 이제 살펴보았더니 자신이 이제 군 조직에 있었을 때 그 이제 받았던 훈련들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켰던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그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 훨씬 더 쉽게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죽음의 7일간의 Hell Week 여러분들이 그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당신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살펴볼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게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일주일 자체가 뭐 제시된 그 커리큘럼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뺐고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철학 마인드 뭐 기본적인 틀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은 적당히 멈추지 말고 해나가라 짬이 날 때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직장에 있을 때는 매일 매시간 집중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는 내내 정말 기분이 좋더군요 특히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가 최고였어요 때로는 지쳤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 나 자신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랬죠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면 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세상 깨달았어요 운동은 소파에 풀썩 들어놓거나 조금 더 자려고 핑계거리를 생각해내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대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면담 때 당신이 했던 외국 군인들 얘기요 그 군인들이 생각은 적당히 하고 그저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얘기요 그 얘기가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가장 일어나서 하는 게 정말 오늘 어떻게 하면 운동 안 나갈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거 같네 오늘은 몸 상태 너무 안 좋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운동을 자꾸 미루고 하지 않으려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업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고 나면 일단 하고 나면 그것을 해서 후회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99.99%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운동을 정말 하기 싫다 했을 거 아니에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나간 걸 후회하는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결국 운동 안 나간 날을 후회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것을 해낼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싫고 정말 너무 괴롭고 이랬는데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냅니까 근데 이제 밤에 자르고 침대에 누웠을 때 때로는 지쳤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간 나 자신이 굉장히 대견스럽더라 라는 겁니다 그 감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면 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어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게으름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몸이 뭔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뭐 이게 좋아 보이지만 금방 후회한단 말이죠 나갈걸 그때 그렇게 그런데 몸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러다 한번 나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오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헬 위크를 하고 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전지대 안에 있고 싶어하는 당신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전의 기준을 같이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일주일 정말 그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뭔가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이 완전히 새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내 인생에서 운동은 없어 나 운동을 정말 싫어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 이제 운동 없이는 못 살겠다 운동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라고 이렇게 완전한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에 한 번쯤 일주일은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테니까 헬 위크를 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 거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 위크 동안 당신은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낼 것이다 다만 모든 일을 더 맑은 정신으로 더 배짱 두둑하게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새로운 영역들로 관심을 넓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당신의 뇌는 훨씬 피곤하다고 느낄 게 뻔하다 평소보다 훨씬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생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반적인 초점은 정신적인 측면에 있지만 당신의 신체적인 한계에도 도전할 것이다 사실 당신은 매일 운동을 해야 한다 종일 기진맥진하고 온몸이 쑤실 거다 또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눈앞에 아른거리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에 저항해야 한다 잠자는 패턴도 평소와 다르다 아마 당신은 온몸으로 이 모든 것의 영향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절제력과 투지를 있는 대로 끌어모을 각오를 하는 게 좋다 당신 하지만 평소에 하던 기본적인 일들을 못한 채 한 주를 보낼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장담한다 결코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헬위크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헬위크를 내가 해야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동안 회사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올 스탑하고 중단하고 이제 헬위크 일주일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헬위크를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적인 업무를 해 나가면서 헬위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처해있던 간에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시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헬위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만 더 맑은 정신으로 더 배짱 두둑하게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정신력을 쓰고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일주일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하긴 하지만 아마 더 힘들고 더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신경을 쓸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보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완전히 나는 완전히 다른 내 자신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각오입니다 내가 내가 일주일을 새롭게 보내보겠다 내가 일주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거지 내 일상적인 업무들을 모두 다 스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미루지 마라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주도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행동하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다 당신에게 헬 위크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한다 행동하라 머리끝까지 화가 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라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던 방식으로 건강을 챙겨라 그동안 미뤄왔던 계획에 착수하라 양로원에서 치매로 고생하며 외롭게 지내는 고모 할머니를 찾아뵈라 오랫동안 관계가 껄끄러웠던 동료와 대화를 하라 이런저런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라 해보고 나면 이런 일들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지연이라는 말은 일을 미룬다는 뜻이다 헬 위크 동안 당신의 행동은 이 단어와 전혀 무관해야 한다 일을 미루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다 당신은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다 운동 식이요법 멘탈 트레이닝 영적 철학적 접근은 당신이 행동하도록 뒷반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루는 습관은 일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실행을 잘하지 않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가차없이 버려야 할 습관이다 절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거 미루지 마라 뭔가 지연 지체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이제 결별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주도적으로 뭔가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에게 헬위크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은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돼요 미루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한 주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해야지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주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일주일 뭔가 미루어왔던 거 여러가지 여러분들 이유로 그동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미루어왔던 일들을 해나가는 일주일 그런 일주일을 보내는 게 헬위크입니다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정말 해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오히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할만한데 라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성장한 거고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못할 것도 아니네 불가능하지 않잖아 내가 그동안 너무 두려워했던 거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였어? 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단계 성장하신 거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운동해야지 아 나 식이요법해야지 뭐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것들 하지만 미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그대로 해오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해왔던 일들 그대로 해오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헬 위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헬 위크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납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책에 나온 부분 읽어드릴게요 헬 위크 트레이닝을 쓰는 것의 중요성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써요 일주일 동안 플래너는 쓰고 제가 해야 될 걸 막 쓰거든요 근데 정말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썼을 때는 명확하게 내가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지워나가면서 시간도 계산하고요 시간도 안배하고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정말 다 해내게 돼요 적은 것들을 근데 안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까먹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건 내려도 되겠는데 라고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헬 위크를 해야 되는 이유 난 지금까지 내 삶이 너무 싫다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것들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 동안 그 힘드실 때마다 내가 하는 이유를 되새기시면서 아마 그 일주일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헬 위크를 하시겠다 결심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 이런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 위크라는 책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제가 이거는 내일까지 총 두 개의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너무 싫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렬한 일주일 내 삶을 바꾸면 일주일을 한번 정해보시고 일주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바꿔볼게요 제 삶을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나도 진짜 내 삶을 일주일 동안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 지난 날의 과거는 이제 안녕이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이제는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뭔가 감정 동기부여가 끌어올랐다면 제가 이제 영상을 잘 리뷰한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도 좀 이 책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읽을 때도 물론 굉장히 좀 일주일 동안 나도 좀 바꿔보자 생각이 들었지만 또 리뷰를 또 하니까 리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아 내일부터 당장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 중 하나인 시간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관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 뭐 이 책에만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노교수의 시간관리에 대한 이야기 한 교수가 자신의 철학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을 마주보고 썼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수는 말없이 커다란 빈 마요네즈 병을 들어 올리더니 그 안에 골프공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병이 다 채워지자 학생들에게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교수가 이번에는 조약돌이 든 통을 집어들더니 마요네즈 병에 조약돌을 쏟아 부었다 그러고 나서 병을 살짝 흔들자 조약돌이 골프공 사이사이 비어있던 공간을 메웠다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이제는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다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번에는 교수가 모래가 든 용기를 집어들더니 병 안에 쏟아 부었다 모래알이 병에 남아있던 공간을 채웠다 교수가 이제는 병이 가득 찼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듯 힘찬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교수가 책상 아래서 컵 두 개를 꺼내더니 그 안에 담겨있던 커피를 병에 쏟아 부었다 커피가 모래알 주변의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학생들이 웃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병을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골프공은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죠 가족 아이들 건강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을 가치있게 해줄 겁니다 조약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들 이를테면 직장이나 집 자동차 같은 것들을 나타냅니다 모래는 그 밖에 자잘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요 교수가 말을 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병 속에 모래를 맨 먼저 붓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조약돌과 골프공을 넣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는다면 정작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있는 것에 쏟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챙기십시오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자친구와 멋진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세요 집을 치우고 쓰레기를 버릴 시간은 언제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골프공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살피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모래알에 불과하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커피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고 물었다 교수가 씩 웃으며 말했다 물어봐줘서 다행이네요 커피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든 친구와 커피 한잔 마실 여유는 항상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시면 한 노교수의 시간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비유가 되게 재밌죠 이게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마요네즈 병이라고 했는데 그냥 빈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리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가 골프공을 붙는 겁니다 골프공은 꽤 이 정도 되죠 크기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넣었어요 넣고 물어본 거죠 학생들에게 여기 이제 다 찼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찼다 이제 그렇게 대답한 거죠 사실 이 골프공과 골프공이 사이사이에 틈이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수가 조약돌을 집어다가 그 골프공 무더기 병 속에 넣는 겁니다 골프공 위에 이제 조약돌이 막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막 그 자체로 안 들어가니까 흔드는 겁니다 병을 병을 막 흔들었더니 이제 그 사이사이로 이제 조약돌들이 들어간 거죠 이번에 또 학생들 물어본 거예요 다 찼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아 그렇다 다 찼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교수가 모래를 가져와서 어 그 모래를 병속에 담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조약돌들 사이사이에 또 그 모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모래가 이제 병속에 가득 찬 겁니다 이번에 또 학생들을 또 물어봐요 아 이게 다 찼냐 이번에 진짜 다 찼냐 그랬더니 이제 모래까지 다 찼으니까 이제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수가 먹고 있던 커피를 갖고 와서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래와 모래 사이에 커피가 가득 차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비유라는 거죠 골프공 굉장히 크죠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가족 아이들 건강 친구들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열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족 아이들 건강 친구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제일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이제 병에 담는 거죠 그게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삶에는 뭐 그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들도 있죠 뭐 직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집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 것들이 조약들이 되는 거예요 골프공보다는 조금 크게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한 뭔가 모래 모래는 이제 삶의 좀 자잘한 부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삶에 채워나가는 게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관리할 때도 우선순위를 골프공 문제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24시간 하루 24시간 채워 넣으시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덜 중요한 것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반전이 하나 있었죠 커피 커피가 뭐냐고 이제 한 학생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굉장히 센스있게 대답을 하세요 그 커피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한 잔 마실 커피라는 거죠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든 간에 친한 친구와 커피 한 잔 나눌 여유는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좀 인상 깊죠 우리가 삶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들 하고 사소한 것들 하면서 시간을 꽉 채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틈을 메울 수 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도 한번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시간 관리 잘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꼭 해야 되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일단 세워 놓긴 합니다 그 사이에 정말 사성어까지 아주 스케줄러에 다 쓰진 않지만 어쨌든 최대한 중요한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제 스케줄표 다 적어 놓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채우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초단위로 시간 관리 한다든지 분단위 시간 분단위로 뭐 4시 20분에 뭐하고 4시 30분에 뭐하고 4시 45분에 뭐한다 이런 식으로 짜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잘 안 맞는 게 그게 정확히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분단위로 이제 스케줄 짜지는 않고 꼭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그것만 정해 놓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채워 넣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 관리가 진짜 뭐 나이 상관없이 직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헬 위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저도 역시 지금 결심한 상태고 그럼 우리가 성공적으로 헬 위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어 이 책의 저자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공적인 헬 위크를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 하나하나 일단 쭉 읽어볼게요 월요일 아침 5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밤 10시에 끝난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일주일 내내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라 계획대로 실행하는 데 전념하라 언제나 당신 기분을 의식하고 집중하라 하루 일과 중 당신이 해야 하는 여러 역할을 의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분 좋게 지내고 해결지향적인 태도로 생활하라 활기차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재충전을 위해 양질의 휴식을 취하라 평소보다 외모와 복장에 조금 더 신경 써라 저녁 때까지는 모든 삭적인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라 근무 시간에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이 금지된다 동료들과의 비공식적인 작담은 최소한으로 한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운동을 하되 되도록 아침에 한다 일주일 내내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TV 시청은 금지다 이런 규칙들을 제안합니다 저자가 그래서 일단 헬위크를 하기로 결심을 하면 아침, 월요일 아침 5시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밤 10시에 끝나는 겁니다 헬위크의 시작은 월요일 아침 5시부터 일요일 밤 10시에 끝난다 만약에 내가 수요일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화요일 밤 10시에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헬위크의 프로젝트 기간 일어나는 시간은 매일 아침 5시입니다 5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뭐 아침 10시, 11시까지 자고서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5시에 일어나셔야 되고 잠은 매일 밤 10시에 잡니다 10시에 10시에 자야지만 5시에 일어나도 무리가 없습니다 뭐 새벽 2시에 잤는데 어떻게 아침 5시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잔다 이게 기본적인 그 취침과 이제 기상 시간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잔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헬위크라는 거는 내가 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다른 뭐 사소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내 시간을 뺏어선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 기분을 의식하고 집중해라 하루 일과 중 당신이 해야 하는 여러 역할을 의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분 좋게 지내고 해결지향적인 태도로 생활하라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이러한 태도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우리의 성과에 비치면 굉장히 큽니다 아침에 생각대로 못 일어나서 만약에 늦잠을 잔다 그래서 아 벌써 오늘 하루가 망친 기분이 들죠 이러면 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이미 망쳐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유혹도 저하되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기차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요 양질의 휴식 우리가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외모와 복장에 조금 더 신경 써라 우리가 좀 복장 같은 거나 이런 거가 사실 마음가짐이라 이런 거에 미치는 게 굉장히 크죠 집에서 있듯이 편하게 반바지 입고 그냥 출인이 입고 있으면 정말 저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누구 만나러 가듯이 정말 긴 바지 입고 셔츠 입고 이러면 저도 이제 그 마음가짐이 좀 변해서 능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외모와 복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까지는 모든 사적인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라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는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는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이런 뭔가 사소한 일에 뺏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일단은 소셜미디어 SNS 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동료들과의 비공식 잡담은 공식적으로 최소한으로 한다 비공식적인 잡담은 최소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당연하겠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운동을 하되 되도록 아침에 한다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운동이나 해봤자 뭐 걷기인데 이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난 거랑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다른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더 뭐 시간이 효율적으로 쓰고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운동을 최소한으로 아침에 한 시간씩 정도는 걷기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기분이 이게 음식에서 비롯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몸에 안 좋은 음식 불량식품 뭐 이런 것들 먹으면은 뭔가 컨디션도 좀 떨어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제가 젤리를 좋아해요 사리보 젤리를 사서 먹으면은 먹을 때 좋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씩 다 먹으면은 뭔가 어딘가 뭔가 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괜히 먹었어라는 뭐 후회 자책감 이런 게 들면서 집중도 잘 안되고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근데 건강한 음식 정말 신선하고 뭐 맛 좋은 뭐 그런 것들만 먹으면은 당연히 뭐 기분이 좋아지고 뭐 또 건강하니까 집중도 높아지고 뭔가 더 활동도 하는데 더 좋겠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 챙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TV 시청은 금지다 TV 시청은 진짜 뭐 이제 TV 보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TV를 보는 사람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유튜브 시청은 금지다 라고 이거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좀 반드시 숙제하시고 여러분들이 헬위크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헬위크를 위한 규칙들 헬위크에 도전하실 분들은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새겨보시고요 저도 이제 도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위크라는 책은 제가 내일까지 한 번 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삶을 바꾸는 일주일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헬위크의 첫날 하루하루가 쉬운 길과 올바른 길 사이에 벌이는 투쟁의 연속인가 당신 앞에 펼쳐진 망갈래 길이 저마다 자기가 제일 쉬운 길이라고 손을 번쩍 쳐든다 문제는 당신이 상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편안함과 안전함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결심했다면 그날이 바로 당신의 헬위크 첫날이다 여러분들이 헬위크를 한다는 거 첫날을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막 나를 극복할 거야 내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뭔가 편안함 안전함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노 라고 외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 거기서부터 헬위크의 첫날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뭔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게 굉장히 쉽고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삶이 굉장히 싫어지고 뭔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 나 이제 바뀔래 결심할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때 그 변화 그 결심 이것으로 이제 뭐 헬위크가 시작된 게 아니고 헬위크라는 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 볼게요 제가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죠 밥 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상식이란 거예요 근데 밥 세끼 다 먹고 살 빼기가 쉽나요? 다이어트가 되나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면은 나는 하루에 두 끼만 먹을래 또는 나는 일일 일식 해 볼래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상식을 말하는 것들과 결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의 헬위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저도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사실 뭐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뭐 딱히 이유가 없는데 한번 이게 늦춰지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서 반복돼요 그냥 뭐 늦게 일어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 해야지 그 고리를 끓는 거 아 이제 이렇게 잘 안되겠다 라고 이제 그 편안함과 안전함, 안락함 그것과 결별을 선호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편안함 그것들과의 안녕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헬리그 첫날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결국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그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 이걸 보더라도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담배 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담배를 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채식을 채식만 먹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난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삶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을 바꾸면은 내 삶이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몸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신의 이성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 아마 하루나 이틀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이 바뀌고 나면 바뀌기 전이나 후나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똑같지만 이제 당신은 욕망을 애써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습관을 바꾸려면은 몸의 명령 이게 본능이겠죠 이 본능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려면은 몸이 말하는 본능 여기에 이제 너무 이제 치중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담배 끊어야지 밥을 좀 적게 먹어야지 고개를 좀 줄여야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이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작심산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그 결심한 날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또 그 마음이 허물어지죠 그러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욕망 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지속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그따적으로 밀가루를 안 먹어서 5kg를 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평생은 밀가루를 안 먹어야지 그 몸모에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kg 빠졌다고 다시 밀가루를 먹기 시작하면은 원래대로 먹은 대로 먹는 거니까 원래대로 체중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몸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이성 내 생각이 드는 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법 우리가 요즘 생각을 할 게 삶을 바꾸는 가장 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던 습관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리면은 내가 나쁜 뭔가 삶을 살다가 좋은 삶으로 바뀌는 한방에 바뀐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가 개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이고 뿌리 뽑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것인가 다음 단계는 새로 들일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까지 즉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그 행동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패턴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아침마다 양치를 하라고 자신을 마구 때리는 사람은 없다 일어나면 화장실로 직행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칫솔질을 하는 것이다 다른 수많은 것들도 이렇게 하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월요일 아침에 가장 불만이 많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치울 수 있다 반면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한 주 내내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다 그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것이다 일단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습관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습관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내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습관인가 아니면 뿌리 뽑을 습관인가 이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 새로운 습관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것이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담배 피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인 것 같다 그러면 담배를 필 때 이거 말고 대체 새로운 습관 뭘 만들까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껌을 씹는다든가 아니면 비타민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습관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순서잖아요 식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것처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잘해서 되는 겁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어머니가 믹스 커피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믹스 커피 세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믹스 커피를 드셨단 말이에요 아침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에스프로에서 원해 아메리카노죠 그 커피를 이제 이게 뭐 몸에 훨씬 더 건강하다 믹스 커피는 그 설상 덩어리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믹스 커피 달달해서 맛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뭐 거의 지금 6개월 1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믹스 커피는 못 먹겠다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메리카노의 맛을 이제 구분하는 경지까지 모르셨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믹스 커피를 먹던 습관을 버리고 아메리카노를 먹는 새로운 습관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면 이제 그게 새로운 습관으로 내 새로운 삶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한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변화를 조금씩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책에 나온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작은 변화를 조금씩 꾸준히 쌓아 결국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변화를 저절로 일으킬 만큼 강렬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 이런 식이다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보자 이 모든 게 1분이면 충분하다 생각해보라 하루에 1분이다 당신이 바뀌길 바라는 모든 것을 위해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1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지 않은가 최고 버전의 당신이 되는데 필요한 단 1분이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당신이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1분으로 시작하라 하루에 딱 1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라 딱 1분만 계단을 올라라 1일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 사람이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라면 딱 60초만 계획을 세우는데 투자하라 늦잠 자는 습관을 버리고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알람을 평소보다 1분만 빨리 맞추라 평소보다 1분만 빨리 이불 속에서 나오라 1분이 시작이다 1분에 적응하고 나면 2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한 달만 지나고 나면 30분이다 두 달이 지나면 이미 당신이 목표로 한 1시간 달성이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더 유능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게다가 시간적 여유까지 누릴 수 있다 월요일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습관을 의식하고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더 긴장감 있게 철저히 하는 것이다 너무나 제가 공감하고 너무나 중요한 조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때 180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딱 한 번에 바꾸면 좋죠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 제가 아침에 요즘에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2시 반에 일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2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원래 제가 새벽 2시에 자던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했어요 아니 7시죠 7시 7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30분 정도 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6시 반으로 땡기고 6시 반에 또 일어나다 보니까 6시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로 또 땡기고 그렇게 조금씩 10분 30분 1시간씩 땡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시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2시 반에 일어나야지 2시에 자던 사람이 2시 반에 일어나지 했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제가 2시 반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꾸준히 땡겨왔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은 2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해 주실 때는 큰 거를 한 번에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거 정말 뭐 이거를 바꿔? 정말 이 사소한 걸 바꾼다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 변화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변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흘러흘러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똑같아요 처음에 작게 시작한 거구나 아주 쉽게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게 시간이 정말 조금만 들어가게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점점 뭐랄까 더 키워지게 돼요 습관 자체가 그럼 나중에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위크를 하실 텐데 이 헬위크를 하실 때 너무 거창하게 너무 원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상식과의 결별 이거를 하시면서 헬위크의 첫날 시작하시고 작은 것들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 그것부터 변화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삶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고 가속도가 없어서 삶의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위크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일 동안 헬위크를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